라가블린트 드로우 조져가지고 K슬더스 K FTS 94만4천백 감사합니다 꾸벅 꾸벅 좋아 K슬더스 K 슬더스 근데 너무 빨리 죽어서 무효되는거 아냐 와우 꽈로지수가 0이 되었어요 피로가 싹 어? 잠깐만 오케 불태우는 일격 어 저기 못갈거 아냐 여기가서 여기 여기 가는게 좋은데 포션 들고 포션 들고 여기 뚫자 드로우 이전에 투표 마감하자 여기서 죽을수도 있을거 같다 포션있으면은 웬만해서는 잡을거 같애 공격 포션있으니까 근데 공격 포션에서 격돌 분노 뭐 이런거 나오면은 그렇지만 습 쓰읍 쓰읍 ue goth 때가 때가 딸기 딸기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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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케이스를 더 써나 할 때만 나오네 아니 가지를 왜 먹어 먹으면 그동안 제거는 왜 한 거야 근데 이거 육각량을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니 다른 보스였으면 잡았을 건데 육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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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징끈 해도 안 될 건데 오 오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아 모르는 짓다 전투체면 쓰고 지우는 게 나은가? 근데 징끈이 잡힐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지금 지우는 게 나지 돌려서 전장을 한 번 더 쓰는 거 아니면 이제 때리든가 때리는 게 만들거든 몇 턴 한 대씩 더 때려야겠다 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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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타락 시드 1막 가지 타락 어포 다 나오는 시드 대신 불격을 얻었잖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불격을 얻었다고 타락이다 타락 안 잘 거잖아 커피지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죽고 말지 잠은 안 잔다 구멍 수업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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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구아 구아 합격 이뻤네 어? 서랭이겠네 몇 데미지? 34에 50% 더하면은? 아이앤 어이 참호 참호 몸바퀴 싸 아주 그냥 뭘 해도 되는 시대구나 이거 불격? 아니 저 내 꼬로미? 아이씨 아이씨 그 아지 타락 닐리 불격만 안하면 되는 시대 하지만 불격 못참지 불격을 억해 참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발굴.. 발굴 들고 왔는데 하! 신경r 아이씨 아이씨 안녕 아이씨 넓 에이 릴리에서 발굴이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안 나오지 않나요? 한 장을 제거합니다. 발굴 지워야지 뭐. 덜 버텼습니다. 타격 깜찍이네. 엘릭스 어둠의 폼. 근데 이거 보스 어떻게 잡냐. 72딜. 딜이 너무 약한데. 어차피 사코면 불격 두 번 쓰니까 방콕하 필요 없잖아. 그의이. 그의이. 그의이다. 지옥불이 왜 나와. 아. 아 내 차. 내 용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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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ası 할 수 없어. 잘가고. 아. 킬 갈게 해. 킬 쏴. 와. 바리캐드. 와. 바리캐드. 3막이랑 4막은 어렵겠는데 2막까지는 그래도 예측할만했다 물론 영채화합발이 컸지만 43만 잃어버리는 것도 힘든다 바리케이드 떴다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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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는 필요없지 않나 필요한가 바리가 있으면 이제 카드 잡히는 거 바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강력한 시대에서 왜 불격 덱을 하는 것인가 불격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닐까 야 이거 쓰레코 당연히 무조건 강화지 여기 강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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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을 수 있나 이거? 못 잡겠네. 어쩌면 잡겠다. 잡았다. 좋아요. 좋아요. 와플. 와플 어디갔음? 꺼지쌤. 근데 살게 와플밖에 없는데? 수비제거? 와플 말고 살게 없다. 와. 와 배개 하시는구나.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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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트 꼬라지가 다 리핀 혈안 내 영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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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도류 이도류여서 불격이면 끝나지 너무 좋아 살아있는 것 같구나 사리테 정말 불격이 최고 아 아 수고하자 이것이 첨탑의 심장일까요? 이 모든 악의 근원인 걸까요? 불격을 믿지 못한 자 포인트를 잃으랴 사막은 나도 모르겠다 사막은 포션이 잘 해줘야지 상전보고 투표 쓰실? 영체와 세계로 내 턴만에 죽이면 됨 헉 미쳤나봐 어떻게 불격 강화를 안 할 수 있지? 주판 이거 주판각 아닌가? 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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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이게 나을꺼 아냐 아닌가? 이게 나은가? 엣 불격 데미지 올라가는데 이게 나은가? 에너지 아까처럼 다 삼고 나오면 엣 요렇게 가자 아니 순수한 소도 타락 쓰면 다 타요 불격이랑 강탁 빼고 주판 자아 드가자 드가자 상태 이상 세장 들어온데 다섯장 들어온데 써넷코 땜에 일곱장 뽑으니까 상관없어 다섯장 드가자 드가자 가자 가자 드가자 꺼지고 꺼져 꺼져 내 앞길을 막지마라 달굴 달굴 났으면 깬거 아닌가? 달굴 났으면 깬거 아닌가? 수고 고생 많았고 다신 만나지 말자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다신 만나지 말자 방금 시도로까지 타락하네 방금 시도로까지 타락하네 다신 만나지 말자 끝났네 뭐 이거는 무감각도죠? 다신 만나지 말자 좋아 바리케이드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 역시 불격이야 달달하고 현장 0 2 2 2 2 2 2 2 3 2 2 2 2